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상위 20% 안에 부산 소재 건축물 12곳이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해운대 LCT 랜드마크 타워동이 101층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85층인 LCT 타워 A동과 B동은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해운대 두산 위브더 제니스와 해운대 아이파크 서구 암남동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가 10위권 안에 포함됐고 용호동 W, 해운대 아이파크가 2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